저도요 지금 용의자들에게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게 많으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일단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동안 여러분들 화장실도 다녀오시구요 머릿속에 생각도 좀 정리하시고 정확히 10분 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용의자들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dont medicinaК청에서 고직자들에게 sewing skills roleplay 용의자들은 여기서 나가실 수 없습니다 사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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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원님 사모님 선인되고 하시면 안돼 뭐라고 하지... 다 하셨어, 미스 시의 아무튼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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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